밀어봐. 밀어봐. 하나, 둘. 섬은 예쁜데 좀 난이도가 높네. 상대가 좀 심각합니다. 바다를 건너갑니다. 자, 이제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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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럭키가 맨 앞으로 갔는데, 럭키가. 럭키를 치면 되니까. 네가 줄 거야? 한 명이 줘야 돼. 아니야, 한 명 여기 앉고. 내가 여기 앉고 조단아 맨 앞으로 가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 볼이 맨 뒤에. 오케이, 밀어, 밀어. 하나, 둘. 오케이, 하나, 둘, 둘, 쪽으로. 둘, 쪽으로. 오케이. 오, 한 명 확충되네. 하나, 둘. 미끄렸어. 오케이. 파. 하나. 하나. 파. 하나. 하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세골. 오른쪽으로 들고. 하나, 둘. 어우 영부 힘들어 자 가자 가자 왜 안 가? 하나 둘 이상해 가까워 보이지만 막상 가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깊네 오른쪽으로 들고 어 수령하면 안 돼 왼쪽으로 수령하면 안 돼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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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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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못 돌아가 못 돌아가 어우 영부 힘들어 제 일을 할게요 이 거꾸로 하면 나오게 거꾸로 하면 왼쪽 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 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 가거든요 이렇게 올까? 네 형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형 형 하세요 형 하세요 오 진짜? 오 좀 쉬세요 와 형 형 하세요 형 하세요 헐 헐 헐 헐 헐 헐 헐